오늘 아침 경남 지방은 어제보단 기온이 조금 올랐습니다. 대기는 여전히 건조한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해민 기상캐스터입니다. 금요일 출근길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오르면서 오늘도 큰 추위는 비켜가겠습니다. 현재 창원의 기온 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은 상태인데요. 한낮에는 햇살이 따스해서 활동하기 좋겠고요. 주말까지도 계속해서 기온 오름세를 띄겠습니다. 일교차 대비만 잘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곳곳에 대기가 조금 건조한 상태입니다. 수분 섭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4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에 곳곳에 구름이 많은 상태입니다. 서울과 경기 영서 지방에는 먹구름이 끼면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맑게 갠 하늘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변화였습니다. 오늘 경남 지역 기온이 오르면서 한결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창원과 밀양, 거제 모두 17도 예상되고요. 진주 16도, 거창 15도선을 보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해상에서 1m 안팎으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막바지, 늦가을 나들이 다녀오셔도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